10초만! 10초만! 열심히! What's up! What's up to stay in here? 7살 친구! 잡아! 잡아! 여러분! 이 배너 치워주시고요! 종목 맡겨볼게요 여러분! 자! 저희는 건강 전도사 컨텐츠라고! 여러분이 한번 어려웠죠? 네! 뭘까요? 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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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더 쉬운 거예요! 지금의 종목은 여러분들! 철봉 오래 매달리기! 팔만 쭉 펴서! 이렇게 오래 매달리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쉽죠? 단 1분부터 여러분들이 1분 받아가실 수 있어요! 1분에 얼마? 동일하게 2만원! 1분? 1분 넘어가서 30초 추가받아! 여러분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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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이면 얼마예요? 4만원! 1분 30초! 3만원! 자! 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분에 2만원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 아! 우리! 여러분들! 아버님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아버님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규혁이 아빠! 올해 49살이십니다! 와! 욕깊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1분에 얼마? 2만원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발 떼는 순간 시작이에요! 자! 준비! 시작! 아! 안정적이에요! 자! 초를 보여드릴게요! 자! 5초 지났고요! 저희가 이게 하면서! 여러분들! 인터뷰를 할 때! 어! 자! 15초! 할만 하신가요? 지금은? 지금 괜찮나요? 아! 30초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24초! 25초 지났습니다! 오! 어떻게 30초 더! 지금 2만원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오! 오! 자! 지금 40초입니다! 어떻게 지금 옵니까? 아니에요! 와! 여러분! 저희가 이거 지금 시험해보고 왔거든요! 1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50초! 자!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와! 와! 엑소! 와! 와! 여러분! 제가 50초 썼거든요! 아! 평소에 이거 대단하세요? 예!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클라이밍 하셨대요! 자 여러분 돈 담아 가져오세요 많이 준비해야되는데 아직도 괜찮으세요? 아직도 힘든거 같아요 1분 36초입니다 지금 3마로 획득하셨어요 좀만 더 버티세요 좀만 더 버티세요 박사오세요 1분 41초입니다 한 번 더 박사 한번 주세요 와 3마로 획득하셨어요 아니 클라이밍을 얼마나 하셨어요? 4년을 했대요 4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었잖아요 그쵸? 와 우리 49살 주혁이 아버님 3마로 획득하셨습니다 1분 41초 못했어요 박사오세요 또 조선하실 분 이거 철봉하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박사오세요 와 아니 평소에 철봉 좀 해보셨어요? 아 아니에요 자 이게 좀 높나요? 어 어 어 제가 안 하달라고요? 아 저기 여기 나오셔서 남편분이신가요? 아 어 제가 안 할수도 없고요 저기 여기 네 자 오 자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네 1분 가능해요? 네 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난 어떻게 50초 밖에 못쓸거지 네 자 40초 와 여러분 박사오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식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욕기고 고작기잖아요 아 53 54 55 56 57 58 59 59 1분 박사오세요 와 아직 얼마나 더 가능하세요? 와 조금 더 가능하세요 와 너무 잘 쓰시는데 자 30초 30초 17초 와 자 1분 20초 와 1분 24 25 26 27 28 29 30 와 와 박사오세요 와 박사오세요 1분 33초 와 자 30초 30초 어 남편분이랑 오늘 몇시 타세요? 네 아 저희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한 번 더 하실래요? 박사오세요 와 이렇게 잘 쓰신 분들이 많다고? 네 어 우리 얘기 한번 해볼래요? 네 내가 안아서 올려줄게요 자 우리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10살 아 7살이네요 자 우리 7살 친구 오 오 자 준비 시작 오 오 자 어 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 괜찮아요? 오 오 오 오 1분 서서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와 와 자 더 버틸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아 자 53 54 55 56 57 58 59 7 와 와 세상에 7살인데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있네요 자 오 오 굉장히 안정적인데 어 되게 편해요? 아 편한 거예요 힘드면 내려와도 되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자 1분 18초 19 20 근데 10초만 더 쓰면 좋겠다 아 엄마가 그 표정이에요 자 오 26 27 28 29 30 30 와 와 잡아 잡아 못나겠어요 자 내려앉으세요 와 와 와 1분 36초 아니 손 아파요 근데 엄마한테 오늘 표도했어요 엄마 네 용돈 줄게요 아 하하하하 여러분 와 와 자 주세요 이거 엄마 줄 거예요 아니면 가질 거예요 가질 거래요 와 와 아니 1분씩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있어요 다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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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가 잘 쓸 것 같죠 여러분 오 이게 흔들리네 자 시작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접고 쓰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텐데 와 기도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아이오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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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게 인사될 때 처음이네요 다 올려 이오오케이? 아 오케이 말 벌리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자 48초 와 54 55 와 와 54 55 와 와 와 와 아 너무 아쉬워요 55초에요 여러분 아 땡큐 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1분 서면 여러분 2만원이에요 만원은 벌어야 된다 자 준비 만원 벌어 시작 야 만원은 벌어 자 자 5초 지났습니다 오 오 저는 지금 땀말이거든요 나 개 이거 왜 괜찮아요 말 말하지 말라고 의정부님은 왜 놀러 오신 거예요 말하지 말래요 아 말하지 말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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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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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4 55 56 57 58 59 1분 2만원 와 와 쿨하네 1분 딱 하고 내려오네 와 한 마리만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제 2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와 어 용도 벌어 자 파키스탄 파키스탄 오 예 아 월다이 26 26 26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컴온 맨 Where do you stay in here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1분 됐습니다 오 아니 한 2,3분 더 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와 1분 43 3바라입니다 여러분 와 땡큐 포 해비버스 오케이 여러분 저희 죄송한데 꼬마 골이 없어요 자 마지막 한 분 뭔가 좀 더 특별한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나는 좀 특별하다 옷을 벗고 그래요 자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아 이리 한번 나오세요 와 먹싸우세요 아 어 한국분이 아니세요?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이시고 아 딸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 딸 때문에 용기있게 나왔다 감싸우세요 아 딸 한번 소문 들었네요 아 귀엽네요 오 오 1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꼭 1분 버티셔서 오늘 우리 귀여운 딸과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30초 9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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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 50 아 10초만 더 못 드세요 우리 베트남에서 오셔서 12년동안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땀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분 여러분 감싸우세요 2만원 와 30초만 더 못 드세요 와 이거 5초 오 자 1분 10초 5초 15초만 더 버티면 선박 웨킹입니다 89 좀만 더 버티세요 20 21 22 좀만 더 24 25 26 다리 떨리고 있어요 27 28 1분 28초 오 2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고요 아 네 아유 거기였네 네 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한 번 더 해요?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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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뽑았는데 1시간 동안 돼서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토요일에 2시간에 나오니까요 나 한번 노려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물분하고 또는 철봉 챌린지 하니까 여러분들 꼭 나와주시고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주가 될 수도 있고요 다다음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저희 개털돼서 돌아가고 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희 퓨자연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의정부를 대표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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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